자 보죠 부동산 시장 일단 우리 시장의 개념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시장이라고 하면 수요 공급이 일어나는 공간이죠 그럼 수요 공급에 의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라고 했을 때 수요 공급의 기능을 얘기할 때 첫 번째 균형 가격과 균형량을 결정해 주죠 첫 번째가 경제론에서 배웠던 균형 가격 형성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가격과 거래량을 결정한다 균형 가격과 균형량이죠 두 번째 이제 수요 공급에 의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사고팔고를 하다 보니까 부동산이란 자원을 나눠주는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될 내용은 이거예요 자원이 배분되는 공간이다 이 자원이 배분되는 기능은 수요 공급이죠 수요자 공급자에 의해서 교환이 일어날 때 수요 공급에 의해서 부동산이란 자원이 나눠지는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일단 시장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학교론에서 시장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와요 시장 나오면 수요 공급과 연관되고 수요 공급이 일어나는 정도를 경기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수요 공급을 경제활동이라 했어요 그럼 경제활동 그 다음에 시장 수요 공급 경기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예요 특히 시장 위험이 뭐냐 이게 이제 투자론에서도 나오고 개발관론에서도 나와요 그럼 시장 위험은 수요 공급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위험을 시장 위험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 부동산 시장은 말이 없어도 당연히 완전 경쟁이 아니라 불안정 경쟁 시장이겠죠 불안정 경쟁 시장인데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면 불안정 경쟁 시장이라고 할 건데 완전 경쟁 시장의 특징을 본다면 경쟁이 완전하게 있는 거예요 그럼 경쟁이 많은 거에 적은 거예요 완전하게 경쟁이 있대 많은 거죠 경쟁이 엄청 많은 거예요 경쟁이 엄청 많아서 자율 경쟁이 엄청나게 많이라는 거예요 그럼 수요자 공급자가 소수가 있을까 다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다수가 있겠죠 다수가 있으니까 경쟁이 엄청나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 경쟁이 많이 있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건 뭐냐면 시장에 만약에 일한 대가보다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거 정상이윤을 넘어서는 이윤을 초과이윤이라 그래요 그럼 초과이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경쟁이 엄청나게 많이 있으니까 이걸 차지하려고 경쟁이 많이 일어나겠죠 경쟁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면 마지막에는 결국 나는 초과이윤 없어도 일한 대가인 정상이윤만 가져가도 내가 차지하거나 내가 할래 라는 사람이 등장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초과이윤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초과이윤이 당연히 초과이윤이 소멸되는 시장을 완전 경쟁 시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초과이윤을 소멸시키는 원리가 뭐냐 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초과이윤을 소멸시키는 건 뭐 경쟁이에요 경쟁 경쟁이 엄청나게 많이 있으면 초과이윤이 소멸된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이제 이따가 지대이론을 배울 거예요 지대이론 경쟁을 입찰이라고도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 경매할 때 입찰한다 하죠 서로 살려 경쟁할 거 아니에요 입찰지대라는 게 있는데 입찰지대는 우리 경쟁에서 뭔가를 차지하려면 돈을 가장 많이 내겠다고 한 사람이 찾아가 그걸 가져가는 거야 돈을 조금 내겠다고 하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야 많이 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입찰지대를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가장 돈을 많이 내겠다고 한 사람이 차지하는 거고 많이 내겠다고 하는 금액이 지대가 되는 거예요 토지임대료 그래서 최대 지불 용의액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입찰은 경쟁이잖아요 이때 앞에 잔서가 있어 뭐가 0이 되는 초과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최대 지불 용의액 이걸 입찰지대라 그래요 경쟁이 있으면 초과이윤은 소멸시킨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불안정 경쟁 시장에서는 초과이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 초과이윤이 존재할 거예요 그러면 이 초과이윤을 차지하려고 투기적 요소가 발생할 수 있겠네요 초과이윤을 차지하려고 투기가 발생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불안정 경쟁 시장 부동산 시장에서는 초과이윤이 존재하고 투기가 발생할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완전 경쟁 시장과 불안정 경쟁 시장의 차이를 본다라면 일단 자 얘를 외워놔야죠 예 우리 암기 코드로 다 정동진 가자 이렇게 외웠죠 다 정동진 다수의 수요자 공급자 시장 참여자를 수요자 공급자라고 하고 다수가 있고 정보가 완전하다는 건 정보가 모두 공개됐다는 얘기에요 모두 공개되어 있다 자 그러면 수요자 공급자가 거래할 때 정보를 똑같이 알고 거래하겠네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보가 완전하다 정보가 모두 공개되어 있다는 건 수요자 공급자가 거래할 때 정보를 똑같이 알고 거래할 수 있으니까 정보가 대칭적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정보의 대칭성이라고 하고 그럼 정보하려고 돈을 쓸까요 안 쓸까요 써 안 써 정보가 모두 공개되어 있대 공개되어 있으니까 정보를 알아내는데 돈을 비용을 많이 쓰지 않겠죠 정보 비용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정보 비용은 정보를 알아내는데 쓰는 비용을 얘기하는데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보가 모두 공개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정보가 완전하다 재화가 동질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한 종류의 재화는 모두 다 똑같다 동질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일물일까 법칙이 성립한다 안한다 성립한다죠 근데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 토지에서 부부 연계 배웠죠 우리 부동산이나 토지는 개별성 때문에 같은 게 없었어요 그럼 일물일까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데 완전 경쟁 시장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이상적인 시장이에요 이상적인 시장에서는 일물일까 법칙이 성립할 수 있더라 그러니까 재화가 동질한 완전 경쟁 시장에서만 일물일까 법칙이 성립할 수 있다 시장에 진입하거나 퇴근하는 것이 자유롭다 그래서 다 정동진을 외워서 이제 우리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얘를 이제 우리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부동산 시장은 당연히 불안정 경쟁 시장이니까 초과이윤도 있고 투기도 발생할 수 있는 시장인데 하나도 만족을 못한다 소수 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시장 참여자 그러면 만약에 공급자가 소수가 있다면 독과점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에요 독과점 공급자가 소수라면 독과점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시장을 불안정 경쟁 시장이라는 말 대신에 독과점 시장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수요자는 소수일까요 다수일까요 소수에요 다수에요 일단 뭐 소수라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오야 우리 토지나 아파트 같은 부동산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다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 생각해야 돼요 우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 부동산은 고가성을 띄고 있다 보니까 중산층 소득계층 이상만 부동산의 수요자가 될 수 있어요 구매력을 갖추고서 살려고 해야 수요자가 될 수 있으니까 어떤 나라든지 간에 중산층은 30%가 안 돼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러면 소수에요 다수에요 소수라고 해야 돼요 소수 소수의 수요자 공급자 정보가 불안전하다 그러면 정보가 숨겨져 있다죠 정보가 비공개성을 얘기하고 그럼 수요자 공급자 거래할 때 정보를 똑같이 알고 거래하기가 어렵겠네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도 해요 비대칭성이 나타나고 그러면 정보를 알아내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겠네요 정보 비용이 거래 비용이라고도 해요 거래 비용 정보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더라 정보가 숨겨져 있어서 얘가 이제 계속 따라다닌 건데 토지일 경우에 정보가 나오면 부부 연계 중에 무슨성? 무슨성? 이거 나와야죠 무슨성? 왜 이렇게 자신이 없지? 개별성? 개별성 온라인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힘내시래요 자기들도 항상 온라인 들으면서 대답 잘하고 있으니까 실강생들도 대답을 잘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한테 너무 실망하지 마라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어찌되거나 개별성에 개별성 정보 나오면 개별성 자 그리고 개별성 동질하지 않고 개별적이다 보니까 일물일가 법칙에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시장의 진입과 퇴거가 어렵다 여러가지 법적 규제도 많고 일단 퇴거의 곤란성에 이런 것도 얘기 들을 수 있어요 매매가 단기성을 띌까요? 장기성을 띌까요? 부동산은? 장기성을 띄죠 내가 10억짜리 부동산인데 팔아 치우고 이 시장을 부동산 시장을 빠져나오고 싶어도 팔려고 내놔도 팔리지 않을 수 있죠 오래 걸릴 수 있죠 법적 규제 때문에도 있고 고가성을 띄기 때문에도 있고 정보를 알아내는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기도 있고 여러 이유 때문에 부동산의 매매는 장기성을 띄고 있죠 그래서 시장의 진입과 퇴거가 어렵다 다 정동진을 하나도 만족하지 못해서 우리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 경쟁 시장이다 라고 외워야죠 다 정동진이 아닌 시장 우리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 경쟁 시장 불안정 경쟁 시장을 보니까 동그라미 2번에 독가점 시장으로 인해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달성이 될까 안 될까요? 달성되지 않겠네 독가점이 일어나니까 부동산의 자원이 골고루 나눠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상적인 가격으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독가점을 하다 보니까 요즘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한 사람이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주택을 산다라면 한 세대가 필요한 주택은 하나잖아요 하나인데 한 세대가 수천 가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있죠 이런 건 투기적 요소가 많은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주택을 필요한 사람이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부동산 자원이 골고루 필요한 사람이 나눠지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걸 이걸 이제 학문해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되지 않는다 그러면 시장에 좋은 기능이 제대로 일어나고 있지 않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한다 한 단어로 시장 실패라고 얘기해요 시장 실패는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을 시장의 실패다라고 얘기해요 시장 실패는 정책론에서 좀 더 자세히 배우게 될 거예요 어쨌든 우리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이 아니라 불안정 경쟁이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시장 실패가 일어날 수도 있고 다 정동질은 하나도 만족하지 못하고 독과점이 일어나면서 초과윈이 존재해서 투기가 발생할 수 있더라 이런 거 외우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겠네 라고 해석하면서 계속 1년 동안 제가 설명할 거니까 설명할 때마다 당연히 그렇지 당연히 그렇지 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취장 실패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해볼게요